두 장을 제거합니다 침장 글씨 대개 0코 카드 1장당 선 객관적으로 정밀은 좋은 카드가 아닐지 몰라 하지만 괄호 자네 그거 아나? 정밀은 가장 정밀한 카드라는걸 정밀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게 그거 되게 일본 게임 대사가 돼서 딱 치네요 일본 게임 하면 맨날 헛소리만 해서 짜증나는데 그 느낌이네 박대리 충전 편지 갈 혼돈이랑 이중시장 강화하고 컴팩트하게 가자 아 복수가 슬랩이구나 혼돈 아 그는 나가불린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스네 기름 디펙트 카드 부상 볼 때마다 정말 쎄게 때리면 라가블린 머리통 날아가서 투명됩니다 버섯들을 걸어야겠다 버섯들을 걸어야겠다 버섯들을 걸어야겠다 버섯을 걸어야겠다 버섯을 걸어야겠다 버섯을 걸어야겠다 아니 자꾸 10댐씩 소맞으니까 고기 덩어리가 아니 수비카 아이 첨탑 미면대로 하세요 에이 첨탑색 미면대로란 진짜 엘리트 물음표 엘리트 물음표 엘리트 물음표 물음표 아이 그저튼 상점색 유타 줄거도 아니면 꺼져 와 비스크도 빠지고 왼쪽 갔어야다 백소에 썼지 킹받네 이걸 메아리도 못쓰게 하네 이걸 메아리도 못쓰게 하네 천탑 진짜 못쓰게 하네 아니 아니 유물이 서순하네 아이픈즈 칼 먼저 떠여줘 이런 못해먹은 게임 스킬 카드를 3잔 사용할 때마다 하잖아 사용한 후로 바꾸어 주세요 트집이나 잡아야겠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심장 글씨 연코장당 천원 연코스트 되게 없지 않을까 창의적인 인공지능 다그제 같아 그냥 다 내 덱에서 꺼졌으면 좋겠다 음 생네이껍 생네이껍 이준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디픽트는 카드 핏 고르라고 하는데 고를 게 없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올 것 같았어. 아 왜 이렇게 열받지. 디펙트 하면 열받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 스트레스 받는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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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빌딩 게임에서 카드를 추가하면 약해진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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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컵나스 음? 아니 승내컵인데 좀 포션 좀 추라 하하 어 이겼다 레이저 축전기 폴로그램 FTL 홀롤롤롤롤롤그램 이거 보스전은 그냥 재활용 걷어내기 냉정함 돌리면 되지 않을까 어이프 역할이다 타격 날살 타격 날살 타격 날살 아우씨 수위 컷들 비트에 잠도 케인으로 카카 타격 날살 기가 맥히게 잘 먹네 창공진행 들고 갈까? 제일 좋은 픽은 편향일 것 같은데 창공으로 재활용이나 미래 챙길까? 핵박대리 핵박대리 길이 어설피 저기 밖에 없네 그래도 핵박대리 현두미 미친자다 와 고기가 이펙터가 다른 캐릭터보다 나은 점이 있지 고기각을 잘 본다는 것이다 제 귀 그럴땐 애기 하나 더 넣고 재활용 각이나 보자 천천히 비기 천천히 심호흡강호에서 드로우로 쓰면은 달팽이가 이놈 나겠지 천천히 천천히 시민이 천천히 책임이 비기 천천히 진정하여 무언가 멜리의 태양궁진은 멜리의 태양궁진은 정말 디펙트가 가진 모든 모든 것이지 ㅇㅇ 죽어라 안죽었다 캘리 버스다 아이고 선생님 캘리 버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없으세요 백 분 열을 못먹네 죽어도 못먹네 쓰레기같은 분 이제 성급함 걷어내기 강화구 이거 할까? 고기니까 별론가? 고기고나가리고 이제 염수 때문에 저거 보면 싹도 안나오는게 아이고 룬숙 선기님 그 아시저만 저거는 또 있네 근데 이거 캘리 볼프나 있나 캘리에이 os뜩하냐 아.. 손님이로군 근데 나는 니 손님이 아니라서 그냥 날테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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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궁이 있으니까 존버만 하면 좋죠 존버를 못할 수도 있다는데 두번째 창궁 나오고 아니 이따 넣어주지 말고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조경봄이나 이런거 좀 주십쇼 이딴 것만 주지 말고 진짜 헬로월드, 저메 아니, 저어 미친 땀 흘리는 패턴 왜 자꾸 나오? 아잇, 빛이 같은 창공지네 일 좀 또 사로해라 이제 기왕 12스텍 세우자 아니, 파워 카드 이름 그지 같은 것만 주지 말아 어이씨, 캐릭터가 그지 같으니까 이게 나오는 카드도 그지 같은데 진짜 자, 할 말을 잃게 만들고 메아리 드디어 시즌 1호 메아리 탈핑이 개 깍췄는데 구식들인데 구식들인데 하이구 이걸 결국 고기를 보내 하이구 하이구 얼른 걸고 덱 돌려야지 창공 태우는 거 좀 아쉽긴 하다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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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운빨똥만 게임이라서 혼돈해서 플라즈마 뽑아야겠네 플라즈마 뽑아야겠네 플라즈마 뽑아야겠네 플라즈마 뽑아야겠네 시작 시작 스 enf Eagles 안 Stop 안 Stop 안 Stop 안 Stop 안 Stop 아 안나왔다 나와 나오라고 안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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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와라요 또 안나왔다 아이 뭐 카카 뒤질때까지 한 번은 안나오냐 이게 창공제 도그라이크 게임 진짜 성급한 능수 편직할 길가이다 이게 능지쳐 참았냐 이거 성급한 능수 편직할 길가 기대를 가봐 그래가지고 보자 뽑았다 그 그렇게 안나오던게 이제 좀 나오네 도그라이크 게임 도그라이크 게임 심장관도 문제없어 하니까 좀 더 영원히 드로만 잘 나오면은 어서오세요 야 밀집 포션 해놔 빨리 밀포 밀 집 포 션 시즌 연합소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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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내기 2장에 성급함에 냉정함에 능숙까지 단 한장도 안나왔어? 단 한장도? 단... 단 한장도? 건네 2장 냉정함 성급함 능숙 중에 단 한장도? 걔같은 겜 빙씨같다 진짜 어떻게 하나도 안나오지? 제품이 100개, 10개, 8개, 10개, 5개, 10개, 50개, 11개, 20개, 12개, 12개, 18개, 11개, 12개. ĩ. 해표의 짓입니다. 저게 다 기억나는? 또 입은 정사공사 와인 정보이 나서... 절대 안고나오지 않나오지? 마지막에 투자 형상... 숙성의 도전이 인지된 권로는? 아시 핸드 터지 대신 매끄러운 불을 드리겠습니다 핸드 터지 핸드 터지 핸드 터지 와 오토 점탑 캘리라스 깬 것 같은데 창공 저거 태워도 상관없지 그래도 그냥 쓰자 켈리라써 미친듯이 방호도 올리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거 방호도 올리려면은 결국 플라즈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숙으로 방호도 올라가네 능숙으로 2번 돌리면은 1번 올라가네 2번 돌리면 1 올라간다 그 미친짓 안할려면은 플라즈마 뽑아야지 뽑았다 아 다행히 그 미친짓은 안해도 될 거 같고 아 괜히 태웠나? 태우지 말걸 이제 또 폰돈 뽑기 아 다행이다 이번에는 절대 플라즈마 내다 버리지 말고 잘 키웁시다 평영은 이제 필요 없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도 없으고 이제는 필요 없을 거니까 지우고 상태 이상도 어차피 재활용으로 다 지울 거라서 상호도 인쇄살이나 이래서 상호도 인쇄살이나 이래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상혀대서 상태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낯설고 왜 태웠지? 다음 세대로 돌려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왜 지웠지? 닭다리. 닭다리 밀고 땡겨줄 거야. 닭다리 밀고 땡겨줄 거야. 으두마나 저글링하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방열판 너무 부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인지적 편향이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빙식한데 택 진짜 아 스트레스가 더 뭐야 이게 이게 그 PT 8번인가 아 역겨우고 디펙트 하지마세요. 영코 카드 몇 개나 있었냐 제커랑 제기 이중시전 재활용 파지직 이중시전 재활용 제기 요렇게 능숙도 있네 성격판도 있네 생각보다 반대 제기 이중시전